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잡혔다 잡혔네요 예 당첨됐습니다 혹시 코드가 남으시는 분 계신가요? 어떻게 지납니당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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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잘해 어우 축하드립니다 오우 아 데려갈걸 아 아 데려갔으면 이긴건데 야 이걸 못 끝내다니 다이노? 아니 이게 왜 다야? 이게 왜 다이죠? 사전 구매가 아니라 뭐랄까 공짜로 하는건데 패스트로 3일동안 하는거에요 와와와 와 개잘막아 개잘막아 어떻게 해요 우와 아 아 초풍이었어 죽었는데 아 1데미지 모자란거 개아쉽네 와아씨 자기야 응 아형님 으아와야야야 으어읠 막는게 아니라 흘리신호 으흐흠 아 내 총봉은? 내 마시는? 깜짝이야 지렸다 순간판단 와 제 방송창 이렇게 깔끔한거 얼마만입니까? 네 오 다행이다 같이 맞았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라운드 2 다행이다 아 배씨가 되게 안나가 정답 저ayer 허? 헉? 뭐야!! 와 뭐해 이거 어떻게 한거야 어? 어 denke 어 어 모니터 타이버려 그런데 여기서 너무 깜찬나? 저도 토친거를 반응이 안돼요 뭐랄까 토친거를 때린다기보다 그냥 공격할까? 이런 느낌이에요 와 지리노 오 다행이다 오 다행이다 아 대시가 되게 안나가네 다행이다 어우야 정셨나 꽁창 조폭 에바이 나이스 행 아 기원초를 못 넣겠는데 아니 저 기원초를 못 넣겠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거야 너 아 기원초를 못 넣겠는데 아 그쵸 기가스랑 기원초를 못 넣었다가 탄성도 좀 떨어져 와 아이고 어? 어? 아 아 아 아버지한테 까불다가 혼나는 그림인데 방금 아 아버지한테 까불으면 안된다 라운드 2 저렇게 패링을 하시네 저렇게 패링을 하시네 전 앉거나 뭐 어떻게 나오나 골라했거든 손 패링을 할 줄은 몰랐다 천재다 와 와 와 에바 벽돌리기 모임 간지모임 우와 천재 와 나이스 나이스 벽돌리기 와 진짜 멋있다 벽돌리기 너무 멋있기때문에 쇼트에 올리겠습니다 거절은 없어요 아 거절은 없어요 아 안 맞나 아 왜 맞나 와 싹천재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야 아 아 아 아 2 2 2 2 2 2 2 2 오야 아 사람 매움 안녕하세요 너무 많이 쓰면 말려요 너무 오랜만에 이거 벽인지 몰랐다 벽을 가늠을 못했노 안전하라 다 넘어치네요 오 와우 예상했는데 왜 안앉아 역시 초보자를 위해 이렇게 속막힌 압박을 파해해 주는 우리의 레이지 얼추 와 이걸 피하네 와 안돼 이야 천재 오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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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행안퀴 누가 있어요 나야 기억이 안나는데 아하 아히야 지디미야 오 맞노 궁디 아이고 낭만 콤보 오 낭만 캠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물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나도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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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걸 참고싶어 와 이걸 참고싶어 오 이렇게 막아누리 들어가는구나 신기하네 야 이걸 참고싶어 와 와 와 지금 어 막히네 아 왜 이겼니 왜 이겼니 왜 이겼니 왜 이겼니 왜 이겼니 희망했지 내가 오 들어갔어 감사합니다 땡큐 연애하시느라고 예 아주 핑크빛이시네요 더 무서워 더 무서워 오우 아 왜 맞니 왜 맞니 왜 맞니 왜 맞니 아 왜 아 아 조템 대박 이거 정축기면 이기는데 정축기 아닌거 같다 우와 깨비 절반 어 아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오 와 개거수 유니폼 저쪽 영방에 있는데 캠도 없어요 어허 어이거 맞네 아아 아 아예 오 뭐야 왜 맞았어 오예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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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이런게 낭만 아닐까 왜 맞아 아니 왜 맞음 오와 다 쓴 반응 도졌다 아 이걸 참으시면 오 오 어디가 오 다행이다 레아가 나갔나 다른 카자는 누구였어요 아 어이구야 아 아 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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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벽벌리기 예술 뭐야 왜 맞아 왜 맞아 아 왜 맞아 나이스 아 incur 특 요 네에거를 그러니까 끝 우와 wr Works 야 에 야 뭐 wl호 아 sheaut 오오 다행이다 외종 콤보 안했는데 죽었네 다행이다 아나 맞아야죠 이거 오 졌다 아 졌다 이거 아니? 아니? 너무 세게 누르셔서 왼손이 나왔나보다 진건데 방금 아이씨 바닥으로 왔네 안돼요 야쓰 미쳤던가 해야지 숙련자가 나는게 잘 못봐가지고 진짜 오랜만에 하시는게 나신다고 아 거리감이 문제시구나 이게 배초를 넣거나 외초를 넣으면 좀 편하거든요 그걸로 깊게 들어가는게 중요해요 아이씨 야씨 라운드 투 파이트 와 으 에 에 오 은 그 에 에 에 에 은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해봅 아 예 으 으 으 으 으 아 왜 안 깨져 아 초폼인데 야 너무해 퀼스 좀 안 끊기세요 환경이 좋으면 괜찮은데 환경이 안 맞으면 4.5핀? 4핀 처럼 될 때가 있어 가지고 어 거기서 6초 맞추면 되게 따시는건데 어우 개잘 막아요 아 뭐야 아 멀어져 초폼각이었는데 이게 뭐야 좋나요? 여기다 오 오 아니 빨리 때릴걸 아 잘했는데 빨리 때렸어야지 아 리얼 저도 영상으로 봤는데 오딘이 진짜 예술이더라구 뭐야 이거 아 이게 있어 오 마이 뭐야? 이거 아니잖아 전무릎 어? 짠 어? 빠른 짠순하고 퇴생하나가고 라운드 2 파이트 때리고 어? 어? 왜 안썼는데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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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어? 뭐야? 왜 안 나와? 뭐야? 왜 막 나와? 뭐야? 왜 왜 높아? 왜? 물어볼 수 있잖아 왜요? 그래서 저기 플레이 타임이 몇이네요? 중요해요 되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군사 졌다 이게 가드가 안됐네 잠깐만 안받아서 살 때 쪽 아 그래요? 아직 견초 연습할 필요 없어요 벌써 플레이 100판에서 한 곱하기 100 정도 됐을 때 그때 연습해도 늦지 않아요 지금은 너무 빨라요 그 연습하다가 괜히 저기 좌절감만 들어가지고 연습 안하는게 좋아요 게임 오래 하기 위해서는 아 노력 열심히 하시네 도움 всед 호우 티하하하 도와줬다 낭만 넘친다 도와줬다 아 여러분들의 승률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방 낙만 너무 넘친다 아 아무킹을 그러면 계급이 어떻게 되시나요? 오오 개 잘 막는다 드디어 들켰네 이거 와 근데 저 새끼손가락 아파요 초풍 너무 오랜만에 있으니까 새끼손가락이 아프면 어떡하죠? 아 진짜 새끼손가락 아픈데? 오 맞을 줄 몰랐다 오 예 에이 이거 아니잖아 오 맞았다 세류 정도 빨간 거 아니잖아요 그죠? 그 때면 연습해도 안되나? 오 맞을 줄 몰랐다 오우 야 연초 타이밍 조금만 팁을 드리면 이제 크동 형님이 알려주시는 것 같은데 기원을 맞추고 요 기술 있잖아요 대종 1타 이걸 먼저 맞춰봐 요걸 1타를 맞춰가지고 감을 먼저 익혀야 돼 아 13프레임은 이 배떼지 잡고 쓰러지는 감에서 쓰러지는구나 요거를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오우 오우 쉣 오우 형님이 아니네 저는 요렇게 패시가 안나가 지디네 지속력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막히노 에이 땅 아이 총풍형 되게 잘 맞춘다 오우 이 꼬도 이건 투벅스 어어어 아 왓 왓 러니까 왓 세 오우 오우 альная puisque 놀라워 op 야 이거 처음 쓰시네 어유 감사합니다 어떻게 허접에게 힙이 있을까 모르겠지만 뭐야 이거 안썼어요 안썼어 이렇다니까요 저는 뭐야 최대 데미지? 최대 데미 아 잠시만요 야 요걸 건지시네 자 왜 벗어요 아 존댔다 아 존댔 어 어떡하나 와우 프레임이 남아있었다 아 다행이었지 존댔 머리속에 총이 들어있었는데 맞았네 내가 얘 아니 아니야 어 개상이다 아 뭐해 아 저 아까 뭐 했냐면 기억이 안나네 아 기억이 안나 뭐지 하여튼 저거 안썼는데 위험했다 어 예 시참 저 풀메 있거든요 느낌표 풀메 뭐 5선 이런거 있어요 5선은 뭐 할인해서 그만했네 우리방 5선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아 아 어? 잠깐만 왜 안뜯어? 탁구이가 나가네? 아 이거 절대 안걸리지 아 초풍이 온다 아깝다 이거를 안쓰 안쓰 안녕 조디어어 아아 아 병 하 이거 기술이 바뀌어서 안들어가잖아 아 아이씨 어이가 없네 이렇게 시도하면 좋았는데 아 이번판은 글른거 같다 아 이번판은 글른거 같다 어떡하지 어 달짱 오졌구요 저희가 아마 5선에 4천원이었을거에요 네 5선에 4천원이었어요 피드백도 있는데 저거 나는데 안쩌네 탁두기가 일을 안해 쥐리노 어우 당일파네 탁두기가 안들어가있나봐요 탁두기 미쳤네 미쳤네 우와 홀리네 여러분들 이제 풀매치면 나올걸 뭐야 어떻게 어 저 또 내네 뭐야 이거 에바임 와 기절을 막으시나연 에이 아 한 4판남은거 같은데 아니다 아니다 떴죠 그렇듯 카즈아 호믹이요? 12일거에요 12일거에요 12일 오호이야 그냥 마법하는데 막혔다 천재 엄청나ع Theres care 왜 맞 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오 대리 된장 으히히 그 만들어 뭐야 아 진짜 빡세네 어우 일부러 타이밍 한번 뽑아봤어 아 이거 야 어.. 춘 아.. 고생하십니다 고생하십니다